또 유연성이죠 두 번째 유연성이 떠드는 아이입니다 떠드는 것과 관련해서 ADHD 말씀을 드릴 텐데요 ADHD는 광행행동 품행장애라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그런데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의 6 내지 9%래요 6 내지 9%? 그러면 30명이면 몇 명이야 보통 요즘 우리나라 한 학급에 30명 있죠 자유학기제가 해봐야 20명 그러면 자유학기제 반에도 반드시 한 명은 있다죠 한 명이 30명이면 두 명, 세 명까지도 있어 모든 학급에 떠들기로 준비된 아이들이 3명쯤 있다 이거 참 난감하다 그래서 밤마다 가장 나부되는 이 한 명을 사로잡는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한 방에 보내드릴 ADHD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존감이 높은 걸까요?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형편없이 낮은 걸까요? 왜 낮이냐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사실은 애들이 다 ADHD에요 여름에 장마철에 물구덩이 있으면 물구덩이 있을 때 초등 3학년 이하는 돌아가요 직진해요 다 직진한다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 전두엽이 생기면서 애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임은, 전임은 그냥 진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귀찮아지는 거야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나대 그 와중에서 서서히 ADHD 아이들이 함몰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애들이 자기랑 안 놀아 죽거든 자존감이 낮은 것이 가장 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마음의 과학이죠 그러면 이 아이를 치료하는 법은 뭘까요? 그렇지, 자존감을 띄워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띄워줄 수 있냐? 역할을 주면 돼 어떤 역할을 주면 돼? 아, 이 녀석이 느닷없이 아까 꼭 기억해 선생님 저 회장해도 돼요? 얼? 그런데 그 당시부터 2010년 고때부터 임원을 뽑을 때 성적 제한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 제가 있던 자양고도 그 제한이 막 없어지던 애야 성적이 상위 몇 프로 이상만 돼야 입후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저는 알거든 ADHD 애들에게 회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뽑냐? 애들이 뽑지?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몸 문제가 100kg예요 아주 근사하게 정견발표를 해서 회장이 됐어 좀 이따 게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아침에 학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오로지 나는 뭐다? 회장이다야 정말 볼 때 안쓰러워 미치겠어 그냥 막 긴장을 해 애들이 떠들면 그렇지 바른대요 이렇게 얘가 눈도 헐크 바지 찢어졌을 때 눈이에요 전형적인 ADHD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애가 떠들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그럴 정도 그래서 걔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존감 차니까 흔하게 쓰니까 그 아이는 정말 특수하게 그래서 또 성공은 했고 그래서 모든 클래스에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명 나대는 애들이 그럼 얘네들은요 교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 새끼는 내 얘기를 듣는 거야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야 안 들리는 척 하는 것을 골라들어요 ADHD 애들은요 기가 막히게 골라댔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얘기는 싹 안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지가 필요하면 기가 막히게 들어서 제가 역할을 주는데 컴퓨터가 저 지금 뒤에 있잖아요 링크 같은 건 안 되잖아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면 하다못해 싸구려 중고라도 교실에 수업 들어가실 때 싸구려 이렇게 중고라도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조작하는 역할을 맺지 그러면 대체로 얘네들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걸 게임으로 보상을 하려는 애들이에요 게임에 중독된 애들 마우스에 손을 싹 올려놓으면 심리적인 안정을 됐죠 게다가 얘가 이제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초강력 추천 상품이 있어요 저는 먹는 거 잘 안 써요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핫초코 이마트에서 나오는 노브랜드 핫초코예요 한 개 150원 뒤로 쭉 보세요 이거를 이거는 저작권으로 줍니다 애들이 작품 활동했을 때 저작권료로 이걸 지급해요 근데 저걸 마시고 싶어서 해요 수업시간에 영상 찍자고 그래도 애들 안 찍으려고 그러지 저작권료로 핫초코 준다 그러면 애들은 애들이야 맞어 핫초코에 눈이 멀어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쓰는 게 보리 건빵이에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물 좀 히터 좀 꺼주실래요 보리 건빵이 큰 마트에 가면 세 봉에 묶어서 천원이에요 네 어떤 애가 이거 먹더니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선생님 제가 검색해 봤더니요 이거 우리 집 사료보다 개 사료보다 더 싸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음식이란게 교문을 통과하면서 맛이 달라져요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먹어 이 개 사료받도 못한 걸 근데 학교에 선생님의 상품으로 주면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두 개씩 두 개 뭐 하면 학습지 거기 선생님도 여기 학습지가 있죠 뒤에 있는 거 이게 저같은 학습지다 이거 해서 나오면 나와라 건빵 두 개 먹어라 그러면 이 건빵 두 개가 정말 마력의 힘이에요 배제라가 없어 그 ADHD님들이 건빵 때문에 그걸 해 두 개씩 주는데 이 앞에 컴퓨터 저는 그걸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거창하지 팀원은 없어 그냥 팀장이야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 이래가지고 생활기록비도 적어줘 그리고 얘는 건빵 무한리필 선생님 배고파요 그냥 먹어 계속 먹어 먹어 근데 이게 뭐 약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건빵의 단점이 뭐냐면 목이 마른 거예요 무수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껍질이 안 생겨 담임한테 민원이 없어 그렇지? 그리고 잘 부서지지 않지 그리고 한 입에 쏙 들어가서 빼앗기지 않지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다만 물이 맥히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주려고 물을 한 통 걔한테는 교무실에 물 있으니까 걔 전용 물통을 딱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딱 이렇게 물통 앞에다 이렇게 이 물통은 누구 전용이다? 이 아이 전용이다 그럼 애가 황홀해지기 시작해요 ADHD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임으로부터 저격을 당해요 어떻게 당하는지 아세요? 생활기록부에 명랑쾌할 하나? 이거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이것 때문에 아주 진저리가 나요 엄마도 진저리가 나요 이 선생이란 것들은 우리의 장점을 못 보고 하나 그러면 다 도루묵이야 앞에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 뒷말만 남는 거야 주의 산만함 이 젠장 주의 산만함 주의 집중을 요함 그 얘기나 그 얘기나 엎어치나 면치나 그래서 얘가 상처를 엄청 받은 애거든요 그런데 물도 전용이지 생활기록부에 컴퓨터 화력수 팀장으로 창의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동료들의 흥미 제거에 기여함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그렇게 해놓으니 애가 황홀해지는 거예요 확 바뀌어요 기가 막힌 거는 다른 말은 못 알아듣는데 컴퓨터 하는 거 도와줄 사람 그러잖아 저요! 전혀 못 듣고 있다가 지가 필요한 건 정확하게 알아듣어요 ADHD 재미난 내용인데 이렇게 이렇게 얘 약속 근데 문제가 있어 ADHD가 하나면 되는데 넘버 2, 넘버 3가 자유학기제 수업할 때 와가지고 이 새끼들은 저만의 ADHD도 이만의 ADHD도 같이 앉아 아이고 열통 터져 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보셔 니네 따로 앉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줌마 선생님 아니잖아요 아줌마 선생님이 다니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말 나와 버리면 이게 막가자는 얘기지 그거보다 덜한 단계가 왜 선생님은 우리한테만 그래요 쟤네들도 같이 앉았잖아요 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이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 3반 ADHD 5반 ADHD 같이 와서 붙어 앉았는데 어쩔 거냐고 자 이 난국을 파괴하는 우리가 모둠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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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은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그랬을 때 근데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있어요 우리는 이 아이를 이 두 아이를 자연스럽게 떼어놔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수업 안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떼어놓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의 지성으로 서로 협의해서 답을 찾아보자 네 자 시작 네 네 네 네 네 네 3분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합의를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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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답에 단서가 나왔어요 네 답에 단서가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설득할 것인가요 그렇죠? 설명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애들이 그걸 수업을 할 것인가 앞이 잘 안 보이셨 네 그것도 말 되네 그렇죠? 명분이 되죠 명분이 되지 오케이 자 어떻게 세 분이서 한번 합의를 보시라 벌써 합의를 다 보신거죠 합의를 보신거죠 합의를 보시라 뭐 어떻게 하고 여기 줄반장 다 시키고 아 역할을 준다 네 역할을 주고 반장은 감툴을 감툴 그렇죠 감툴 준다 좋죠 감툴 준다 되겠군요 평생에 써본 적이 없죠 중단 중단 모둠장 역할 주는 역할 주는거 좋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역할 역할을 준다 어떤 역할 그냥 분단장 분단장의 역할을 준다 답을 찾지 아직까지 다 보신거죠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합의를 어떻게 어떻게 어 네 팀장 팀장 모둠장을 준다 네 아무도 안하더라구요 네 결국은 합의로 있는 애들은 약을 놓고 들어가면 안되나요 이게 지금 저희는 저희요 모둠걸로 짱을 시킨다 짱을 시킨다 모둠짱을 시킨다 네네 또 어떻게 저희들도 모둠장을 시켜둘테니깐 선택하게 네 선택하게 정작 시키면 과학적이 다 되기도 있어요 네 합의 보셨나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모둠을 역할을 준다 모둠장을 준다 모둠장을 준다 역시 나 같이 네 저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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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이 역할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원래 수업하실 때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 그 또 다이소에 가시면 주방 타이머가 있어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인데 모든 수업활동은 반드시 시간 제한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ADHD 아이들 뇌에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요건 7분이다 하고 긴장감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못 갖고 왔는데 지금 선생님 제가 또 이렇게 둘러보면 그러면서 제가 쑥 둘러봤죠 선생님들이 99%의 모둠에서 결론이 뭐를 났냐면 모둠을 나눠주고 거기에 조장을 하도록 한다 근데 다른 답 이거와 다른 답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였던가 여기 맞죠 네 어떻게 하시는 발표를 네 네 자 발표 네 네 아니 그냥 그 말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많이 쓴 게 킥 선수대로 하는 건 네 네 네 네 박수 주세요 네 네 네 제가 네 네 제가 이거 선물을 드릴게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네 네 네 애들 역할극 할 때 쑥스러워서 못 하거든요 저렇게 다이소의 파티 코너에 가든지 아니면 왕국 골목 파티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 저거 천 원짜리예요 저는 저런 걸 메시키에 모아놨어요 지금 연극 연습하러 학교 가셨을 때 애들 특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와서 앉아 있으면 거부하거든요 그럼 다 굉장히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는 소품 담당하여라 마스크 애들한테 배역에 맞게 골라줘 그렇게 역할을 줘버리는 거예요 놀고 있는 애 없게 심지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애 그래? 넌 방청객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불 좀 꺼주세요 오케이 장학사님은 무슨 역할 그럼? 조명이야 조명 하루가 갔어 그 다음날이야 불 켜주라 이런 거예요? 유연하게 캐스팅이 돼서 배우만 있는 거 아니거든 스텝도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자칫 그렇지 않아도 뽑기 잘못해서 와서 짜증나는데 역할도 없어서 그러면 애들이 짜증나는데 역할이 있으면 애들이 자긍심을 느낍니다 또 다르게 어떻게 요가 다르게 합의 보신 모듬이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막대기에 답이 있다 오케이 정답입니다 제비 뽑기 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저는 그래서 척팟 와서 왔는데 자리 배치에 그다지 문제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님들이 두 분이 앉으셨지 그러면 바로 뽑습니다 자 뽑아라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해줘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학습자의 설득은 교사의 몫이에요 얘들아 퓨전이 금세되더라 식물들도 동물들도 자기 친족끼리 결혼 안 해요 그렇지? 그리고 아프리카에 어디 조금 종래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무슨 병이라고 그래 눈 모이는 병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대 아이큐도 나빠져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안 된다 알았지? 자 뽑아 자기 운명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결과에 대해서 수긍 할 수밖에 없지 네 손목을 잘라라 내가 뭐라고 그랬니? 상품 드릴게요 그런데 또 이럴 때 진지하면 안 되는 게 아휴 저 아이스크림 막대는 또 어디 가서 사지? 그렇지 지금 막 집에 가면 중국집 나무젓가락 있어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은 또 어디 가서 구하냐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겠네 뭐든지 하여간 뽑을 수 있는 거면 돼요 그냥 거기다가 네임펜이라고 해서 수송사인펜은 아니고요 나무젓가락에다가 해가지고 늘상 그래서 넘버2와 넘버3를 띄워 놓습니다 네? 어떤 상황? 네? 같은 모듬이 또 됐어? 일주일 버텨야지 뭐 아주 좋은 질문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룰을 만들어야 돼요 명분을 둬서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거 답이 나오면 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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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2, 2, 3, 4 2, 2, 3, 4 그렇다면 친한 녀석들끼리 이렇게 붙어 앉아야 할 테니까 1번데끼리 한모든 2번데끼리 한모든 자연이 지지지 오 영악해 박수 주세요 어차피 친한 녀석들끼리 심지어 4명도 같이 앉을 걸 알지 그래서 1, 2, 3, 4 1, 2, 3, 4주면 자동적으로 1번끼리 모여 그러면 자동적으로 와 저보다 환수이다 와 이거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정답이 나와서 우리에게 휴식시간을 주신 선생님께 박수 쉬시도록 하겠습니다